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6월 1일 2022년도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박근혜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그런 전직 국회의원이 지지위를 차지한다 그런 엉터리 여론조사 결과를 리얼미터에 삼아 발표를 한 말입니다. 그 과정을 보시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여론조사의 상황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대구 광역시장 예비후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발표한 조사업체가 벌거명을 선고받았다. 이 미디어 리서치니까 미디어 리서치가 문정권 하에서 이런 일을 많이 했죠. 이 유영화 변호사가 지지위를 2위로 나타났다. 대구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당시 조사 결과의 법정기준을 초과한 가중치가 적용된 점을 포착해서 공표를 금지를 요청했지만 리얼리서치는 당초 대구시 여론조사위원회로부터 익명 휴대전화번호 2만 5천 개를 넘겨받아 ARS로 전화를 걸어 표본 1000여 건을 확보할 계획이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은 선관위의 여론조사위원회가 제공하는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그런 휴대전화번호가 모두가 다 필터가 돼서 의도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휴대전화번호를 제공한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 근저에는 사전투표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민 개개인의 정치 성향을 다 파악을 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나 이런 조직을 인적세신시키고 이렇지 않으면 나라가 여러분 넘어지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인 겁니다. 이 2만 5천 개가 이게 올바른 여러분들 전화번호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 박주행 변호사 그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위원회로부터 리얼리 미터 여론조사기관에 전달되는 익명 휴대전화번호가 제대로 된 표본일까요 결론은 안 내렸지만 많은 사람들은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절반에 해당하는 사전투표회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참여한 사람들의 모든 정치 성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이 여러분들 전화번호 자체가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편향된 그런 전화번호를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박주행 변호사가 정확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리얼리서치는 첫째 날 122명만 응답해 표본 확보 실패가 우려되자 여론조사위원회가 제공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1523개 등 성별 연령대 지역에 검증되지 않은 연락처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니까 모두 다 선관위의 사나여러분들 위원회인 여신미가 제공한 그런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가지고 다 이렇게 여론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화번호가 공정한가란 부분에 대해서 엄정한 여론 검증이 없으면 그런 모든 여론조사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딴판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에 이런 법원 판결 리얼리서치가 법인 차원에서 이렇게 벌금형을 받았는데 사실 이 정도가 되면 벌금형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여론을 조작한 것은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어떻게 여러분들 하다가 국민의 비밀투표까지 파괴하는 그런 지경이 됐는지 그런 부분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거결과를 조작하는 것에 정지작업 사전작업은 모두 다 여론조작이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작이라는 것은 그 출발점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산하기관 여심위가 제공하는 가공된 관리된 표본의 제공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들로서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수선이나 개선작업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지금 나라에서 조작이 아닌 게 없지 않습니까 구독자서도 조작을 하고 그다음 뭡니까 댓글도 조작을 하고 별 게 다 많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국민들이 순하게 선거결과를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론정지작업 여론조작이라는 것이 아주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의 좋은 사례인데 어쨌든 여심위가 제공하는 그런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 전화번호가 믿을 수가 없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